예고가 있었는데 비가 계속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딱 오더라구요 저기 오 잡았다 지금 길같이 새끄럽 어디있어? 응? 계속 날라지는데 하아... 일리오스 일리오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뭐할까 파라? 맥크리? 맥크리 진짜 못하고 나는 이뻐 겐지 겐지? 겐지도 아냐 겐지도 아냐 정크랩 힘있고 루시 아냐아냐아냐 루시하면 안돼 파라해야돼 아냐아냐아냐 끝 네명 탈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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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전에서 아니 쟁탈전에서 톨비온이 갈 거라고라는 아무도 생활 못하겠지 내가 보니까 일반 게임에서는 내가 이기려면 힐러를 하는게 맞는데 이기는건 뭐 저기 경쟁전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거고 안뇽 안뇽 셋 넷 다섯 아 쉙 쉐끼가 와 정크래치 2명 죽였어 어 대한민군 육군 방금 날같이 했던 분인데 어디안나 으아씨 아 내 포탑 아.. 안.. 안 맞았구나 포탑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나이스~~ 소원아도 잡아야지 야 내 포탑 안 붙였는데 어떻게 거점이 먹히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붙였어 이씨 아아 잘못 쪘어 아 진짜 아깝다 아아아아아아 안되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서 해야죠 나이스 얘도 떨어지나 다시 한조화살 한조화살 위로 쏘면 떨어지는 거 그걸로 자랑죽인 거 진짜 웃겼는데 여기 있으면 보일텐데 큰일났다 잘못 쪘어 오케이 하나 여기 있어 아이쿠 뭐야 나 누군가 죽었어 아아 설계부터 다시 해야겠군 사과네 쟤 왜 죽었냐 안돼 내 포탑 부서졌어 괜찮아 오오 디바 나이스 디바님 나이스 디바님 나이스 대한민국 육군 저분은 분명히 방금 나랑 같이 한 분이다 와 세 명 불타고 있어 저기 빨리 가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와아 한조 한조 뽀럭뽀소 그런 나쁜 녀석을 봤나 안 돼 안 돼 지겠다 이거 이거 지겠다 이 판 지겠는데 이러다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도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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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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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아아 큰일났다 야 이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정클렛 한방으로 지금 지금 정클렛 한방으로 지금 전세가 역전됐어요 도땐차 비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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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아 방금 궁을 쪘어야 됐어 그래야지 저클에 타이어 잡았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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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그 털을 비오니 맘놓고 가기 제일 편하다 5 4 3 2 1 2 2 2 3 3 3 2 2 3 2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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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5 6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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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6 5 5 6 6 5 5 5 5 어우씨 전면로 아씨 공 거의 참네 그니까 어! 으쒸 포탑만 한 건데 잘 봐 놓으면 돼 여기 여기 있구나 아직 이제 못찾아네요 뭐야만? 하? 아우 놀랬다 dragged over there 잠자리 으아 아하하하하 아하하 최고의 플레이 아하하 이것도 넙해 보시지